안녕하세요 명쾌한 채원장입니다 간경화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식이요법을 개선하고 있는 종입니다 간경화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렸던 곡물죽 레시피가 있었는데 간에는 좋은데 드시기가 힘들고 맛이 좀 많이 없어서 이걸 먹느니 그냥 맛있게 먹고 죽을란다 하시던 환자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항암 야채스프 레시피를 식이요법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명쾌한 채원장이 추천하는 항암 식단은 바로 콩입니다 콩은 제가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께 추천드렸던 곡물죽의 주재료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pbcpsc 간경화 말기 환자분들 담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문제이거나 황달이 심하거나 우루사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 콩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콩의 레시틴과 콜린 성분이 담접이 걸쭉하거나 찐득해지는 것을 완화시켜주니까 담접이 빠져나가지 않고 정체하거나 역류하는 경향을 줄이고 반세포나 담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이요법에 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콩이 안 맞는 콩 알러지 환자분들을 위해서 다른 영양소 알러지 치료를 제치고 콩 알러지를 최우선순위로 올려서 치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콩은 비단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께만이 아니라 암 환자분들에게도 추천하는 식재료입니다 일단 콩에는 영양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콩을 추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콩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아주 좋다는 거예요 콩에는 단백질이 36%나 들어있거든요 원래는 단백질을 먹으라면 고기를 드셔야겠죠 그런데 암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철분을 이용하여 혈관을 증식시키고 전이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에게는 보통은 붉은 육류는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육류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콩도 지방 함유량이 약 18%에 이르는 고지방 식품입니다 하지만 콩 속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으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육류나 유제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과는 달라요 콩에는 몸에 나쁜 영양을 주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게다가 총 지방량 중에서 포화지방산은 약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가 불포화지방산입니다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필수지방산인 오메가6와 오메가3의 함량이 전체 지방산의 65%를 차지합니다 오메가6, 리놀레산과 오메가3,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지방산으로 간듯이 식품을 통해서 습취를 해야 합니다 오메가6는 세포막을 형성하고 신경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질의 성분이고요 오메가3는 성장과 회복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은 혈관벽에 낀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서로의 대사를 간섭하기 때문에 균형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콩은 이 비율이 약 6.5대 1로 콩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장이 안 좋은 분께 신장에 무리를 주어서 잠재적인 신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암환자분들이나 말기관계 환자분들의 낙상사고와 골절은 정말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위험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달리 식물성 단백질인 콩 단백질은 철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하며 뼈에서 칼슘이 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붉은 육류는 섭취하지 말고 흰살 생선을 드시라고는 했지만 저는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좀 더 높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할 만한 식물성 단백질을 찾자면 그 중에 1등이 콩입니다 원래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거든요 그 평가 기준이 뭐냐 하니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식품 속에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단백가인데요 콩의 단백가는 쇠고기나 우유보다는 낮은데요 그 이유는 필수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메티오닌의 함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필수 아미노산인 리신의 함량은 초고기나 우유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은 리신이 부족하고 메티오닌은 비교적 많거든요 그래서 간경화 식이요법으로 제안했던 곡물죽과 함께 콩을 섭취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서로 채워져서 완벽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하는 특징 때문에 장의 움직임을 활발히 하여 배변을 돕습니다 우리 간경화 환자분들은 간성온수에 위험이 있으신 분들 쾌변을 해서 암모니아를 체으로 배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가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간에서 합성한 담접산을 장으로 분비하는데 장내에 정식하는 유해세균의 작용으로 2차 변환된 담접산은 주로 기름에 녹는 소수성 담접산입니다 걸쭉하고 찐득해서 간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런 2차 담접산이 간으로 재흡수되고 재활용이 되게 되면 간과 담도 상태가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담접산과 식이섬유가 결합해서 변으로 배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소모하고 담접산을 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장내세균이 만들어낸 바람성 유해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도 있어서 대장암을 예방하고 포도당의 흡수속도를 조절하여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콩에는 이소플라본, 사포닌, 피트산 등의 활성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과 파이토케미칼이 더 풍부하여 항암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콩에 대해서 객해먹은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진 이소플라본이죠 어디에서는 콩에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소플라본이 폐경우 여성의 유방암 재발 방지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논문도 있고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유산 물질과 다를 바가 뭐냐 에스트로겐을 자극해서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자료가 많을수록 환자분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헷갈리실 텐데요 일단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왕성할 때는 에스트로겐의 농도를 낮추고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폐경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젊은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저해제로 작용하여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내방하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폐경기 여성에게는 골다공증을 비롯해 폐경에 따른 여러 증상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한 활성산소를 억제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유방암뿐 아니라 난소암, 전립선암, 대장암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자료는 해외의 경우입니다 서양인에게서는 몰라도 수천 년간 콩을 주식으로 해온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콩이 바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플라본은 다른 여성 호르몬제와는 작용 기전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렇게 콩의 영양성분을 분석해봤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15. 소장래세균 과정식증 환자분들의 경우입니다 제가 콩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장래세균총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섬유질뿐 아니라 올리고당도 많이 있거든요 대장에 도달하여 인체에 유익한 젖산균인 비피더스균의 먹이가 돼서 장래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기 전에 이미 소장에서 사는 박테리아를 정식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5 환자분들에게는 제가 콩의 섭취를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니 간성온수증상에 있는 간환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단백질 총량이 정확하게 제한되고 맞춰져야 되는데요 두유를 시도해보실 분들은 전제조건이 있으니 변을 보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루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을 잘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두유를 제한하거나 그 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콩을 어떻게 먹어야 하냐 하니 저는 두유로 섭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대두로 만든 두유도 가능은 한데요 그것보다는 검은콩이 약성이 좀 더 강하니 저는 검은콩을 추천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검은콩을 깨끗하게 씻고요 하룻밤을 물에 불립니다 상할 위험성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냉장고 안에서 불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날에 이 불린 물은 다 버리시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물을 어느 정도 넣고 20에서 30분 가량 강한 물로 끓입니다 콩 위로 뜨기 시작하면 불을 약간 낮춰주는데요 그 상태에서 5분 정도 더 끓여준 다음에 불을 끄면 됩니다 끓여진 콩을 번져서 약간 식혀줍니다 그 식힌 콩을 다시 믹스기로 옮겨서 거기에 끓인 물을 약간 첨가하여 콩을 곱게 갈아서 두유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소화가 잘 안되고 가스가 차는 분들은 섬유질을 먹지 말고 위에 뜨는 콩물만 체에 걸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가라앉은 것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유 제조기를 써도 되냐고 물으실 텐데요 저는 뭐 그냥 고전적인 방법이 더 좋다고 봅니다 제가 두유 제조기가 홈쇼핑에 시판되면서 유행을 탈 때부터 쭉 관찰을 하던 중인데요 기계에 눌러붙어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고 뚜껑을 열 때 폭발하듯이 확 튀어서 위험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유 제조기는 생콩을 바로 넣고 물을 넣고 짧은 시간에 만들어서 먹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콩의 노폐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속이 텁텁하고 불편한 느낌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유 제조기보다는 직접 콩을 씻어서 불려가지고 갈아서 만들어 먹는 그런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1차로 두유에 대한 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유튜브로 올리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언제나 알러지 문제죠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좋다고 보이지만 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알러지가 있더라도 콩의 장점이 알러지보다 크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 드셔보시고 나서 컨디션이 나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즉시 복용을 멈추고 알러지를 치료한 후에 다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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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